반갑습니다.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집형 막걸리와 더불어 김치찌개 라면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찌개 라면을 예상하신 분들 천재입니다. 와우. 김치찌개 끓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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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끓 아 아 박임치가 떨어져가는데 박임치를 담아야겠습니다 박임치 호박 감자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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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목살 아주 담백한 김치찌개에 어울립니다 삼겹살 넣으면 기름기 너무 많아서 못써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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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자를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감자 호박 청양고추 아낌없이 때려 박는단 얘기죠 감자 호박 감자 호박 감자 호박 감자가 넣고 감자 호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음식 한줄병 김치찌개 라면 정말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여기다 호박과 감자와 청양고추, 돼지고기 수육이 받쳐주니까 백만 대군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김치찌개 라면 파이팅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